윤지 언니, 매주 음악 방송 갈 때마다 요즘 눈여겨보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네요. 마치 짠 것처럼 조용진 님이 물어보시네요. 그쵸. 예전에 작년인가?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, 빅스분들 진짜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그리고 춤선이 되게 예쁘시잖아요. 제 이야기를 또. 그래서 무대 볼 때 되게 눈여겨보고요. 아 정말요? 요즘에는 살짝 바뀌어서 방탄분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마이크 끌까요? 소심한 복수. 그중에 어떤 멤버? 뷔씨? 아 뷔군.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귀여워요. 저는 방탄 중에 지민씨가 되게 귀엽고 잘 하신 거예요. 빨간 머리 이번에 하시는 분은 춤 되게 잘 추시고. 무대에서 멋있으시더라고요. 네 맞아요.